안녕하세요 challenge 3번rine 마늘 앨범 고추장 fakir 고추 고춧가루 파 파 파 고춧가루 파 간장 잘 자른다 간장 파 고춧가루 소금 뿌려주세요 물 모짜렐라 소금 소금 고루 소금 소금 고춧가루 얇게 썰어주세요 고춧가루 사이와 와줄 strand 손 tight 집. 으우우우우우우우. 고춧가루 소금 마늘 소금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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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졸여 파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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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젓가락 소금 입니다. 미소 닭다리 계란 마늘 버터링 납작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소금 마늘 파 고춧가루 적당량을 볶아줍니다. 숟가락을 닭아줍니다. tiger 만드는 젤라나 1개의 불필요. 계란 계란 소금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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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 다진마늘 여자발사 이따가 그릇이 계란 계란 김치 후춧가루 후추 1스푼 2스푼 계란 생강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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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우유 우유 시원하다 맛있을 거짓말 그치 빨리 시원하다 잘 어울려 흑 멸치 아, 젤리 매콤한 물이 그리고 매콤한 물이 다닐 것 같다 마지막으로 쌀떡 쌀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